모금 7장 36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모금 7장 36절부터 읽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만일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오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료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이르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세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존경하거나 또 교제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환대하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감남료도 붙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와 또 환대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자리에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사건이 바리세인과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혀있는 주온 글씨가 붙어있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주온 글씨가 붙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문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문을 읽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아는 죄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주온 글씨가 붙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난받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와서 사랑과 헌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온 글씨가 누구인지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고 이 여인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로 와서 전적인 헌신의 행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초대를 했던 주인이었던 이 시몬 입장에서는 바리세인 입장에서는 이런 여인의 행위가 상당히 불결하고 또 충격적이고 그리고 몹시 불편했고 그래서 식사의 어떤 흥을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손가락질 받고 주온 글씨가 덧붙여진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리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율법 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불결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용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무근하거나 후짓지 않고 내쫓지 않고 오히려 여인을 환대하는 여인을 칭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심중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가 맞다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교양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입으로 내뱉지는 않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으로 하는 시몬의 생각을 간파하세요 그러면서 심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심원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 사람은 2년치 월급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 2년치 연봉이면 한 5천만원 될까요 5천만원일 수도 있고 한 8천만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두 달치 월급을 탕감받았습니다 400만원일 수도 있고 5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차이죠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느냐 탕감을 많이 받을수록 그 주인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했던 이 바리세인 심원과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헌신을 했던 여인의 행위를 비교하시죠 44절에 보시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심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남료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와 바리세인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적당한 형식적인 거리두기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 심원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보는 차원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식사 대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인 자리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전적인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을 들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만큼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동안에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유리했겠습니까 이 바리세인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얻을 게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안양 시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노숙인하고 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얻을 게 뭐가 더 많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망가진 주홍글씨가 덧붙여진 이 여인의 인생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씻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시민들이죠 우리가 무슨 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바리세인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이 새벽기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자니까 내가 권사직분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름 안 올리면 내가 창피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 사랑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감사합니다.